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떡볶이 하나 튀김 1인분 먹고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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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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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차가운데 일로 와봐. 아빠가 여기 가보자 바로 일로 왔따 일로 와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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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